여러분 안녕하세요. welcome back. 영어 실력이 중고급으로 가는 필수 코스. 최중요 영단어 접두사가 포인트에요. 접두사 오늘 두 번째 시간. 출발. 접두사를 정리하지 않고 중고급으로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단어의 뜻을 알아야 전체 흐름도 알 수 있고 문제도 풀 수 있고 다 그렇기 때문에 서른 문제 준비했구요. 1분 도전해보세요. 실제로 체크하는 거 알고 계시죠? 서른 단어 중에서 나는 몇 개나 알고 있나? 도전! 앞에 두 단어는 너무 쉽죠? adopt, adjust, addiction, nonsense, non-fiction, nonetheless, disease, disobey, discover, automatic, autobiography, autopsy, perceive, permit, perform, microscope, microphone, microbiology, 마지막 자, 이렇게 실력 바탕에 뭐가 있냐? 그럼 결국에는 수많은 형태의 단어의 뜻을 알고 있으면 사실 문법도 그 단어의 뜻인 거고 전체 사전 없이 읽어야 되는 원서도 단어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문법은 사실은 중급 정도까지 되면 그 바로 전에서 거의 다 대부분 비슷하게 정리가 돼요. 거기서 더 깊게 들어가는 어감이나 뉘앙스는 각자 수준에 맞게 하시면 되는데 단어를 모르고는 그 어감 찾기도 힘들다. 그게 포인트. 최중력 접투사 70개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10개 정도 했었고요. 이거 변형까지 합하면 100개 정도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냥 70개면 충분합니다. 제가 왜 그런지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이 세 단어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symphony, symphony. 그래서 영어에서 sym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거는 함께 라는 뜻이에요. 함께. together. 그래서 함께, 첫 번째 단어부터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거 무슨 뜻일까요? sym은 뭐예요? 그렇죠. 함께.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어? 이거 우리가 쓰는 phone 아니에요? phone? 그렇죠.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 소리라는 뜻이에요. 소리.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 해서 y가 된 거고요. 아, 함께 모든 악기들이 서로 소리를 내는 상태, 어우러지는 거. 그게 교향곡이죠. 됐죠, 여러분? symphony 교향곡. 됐습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아, sym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다? 함께 라는 뜻이구나. 그 다음에 제가 위에서 그 얘기했죠. 70개인데 변형이 생긴다고. 근데 sym의 변형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syn이에요. 근데 이거 왜 변해요? 발음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는 말을 sim 이렇게 하기 힘들기 때문에 sin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나올 거니까 이런 것까지 하면 100개 정도 되지만 이런 거 빼면, 채식해면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 자, 이 단어는 symphony는 뭐 알 수 있지만 네, 평소에 삶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일상생활하고 예를 들면 sympathy는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도전. 자, 뜻은 한번 여러분이 추측해보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혼자 할 때는? 아, sim이 있구나. 얘를 더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아, p-a-t-h. 이게 path가, path가 느끼다 라는 뜻이에요. 느끼다. feel, 느끼다. 그리고 그런 상태. 아, y로 끝나면 역시 내 상태구나. 그래서 남이 느끼는 바를 나도 네 마음 알겠어. 같이 느껴줄게. 이게 바로 동정이나 연민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동정, 연민. 그래서 노래도 많이 있고 sympathy 하는 노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sim이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이 잘 이렇게 챙겨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됐고요. 여러분이 이 path라는 단어는 여기 말고도 예를 알면 함께 느끼는 거니까 이게 동정, 연민이잖아요. 냉담. 감정이입. empathy, empathy. 이런 모든 것. antipathy, 반감. 이런 것들은 다 나중에 어근해서 할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실력이 빡빡 늘어나는 지름길이 바로 이런 앞에 것부터 정리하셔라. 끝. 이거 sympathy는 중에서 중고급 단어예요. 이거는 최고급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는 여러분 적어도 무슨 뜻일까요? 함께 라는 뜻이 있다니까요. 그죠? 함께. new 아니고. 그 다음에 met. 얘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 뭐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meter. 이거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얘가 재단 뜻이에요. 재단. 그리고 거기다가 y 붙은 거예요. y. y. 아, 함께 무엇인가를 잰 상태. 아, 오른쪽, 왼쪽, 위, 아래가 있으면 야, 따로따로 놀지 말고 얘도 재고 이쪽도 재자.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대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고급 단어죠. 대칭.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균형이란 뜻도 됩니다. balance라는 느낌이 다른 거예요. 양쪽의 부분이 맞아서 서로 균형을 이룬다. 이런 식의 느낌이 symmetry예요. 발음 하나만 주의하세요. 얘가 절대 symmetry 아니고 c accent가 있고요. 아, 제가 저기 안 해드렸군요. accent. accent 빨간 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symmetry. 대칭, 균형. 양쪽을 똑같이 재단 뜻이니까. symmetry. 그럼 meter는 여기만 나오느냐? 아니죠. 우리가 centimeter 할 때 나오잖아요. 그죠? 자, 얘도 sympathy. 여기 accent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얘도 symphony. 여기 accent가 있어요. 됐죠,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뭐 어차피 저기지만 y로 끝나는 단어의 대부분의 accent는 y에서 시작해서 거꾸로 하나, 두 번째 모음에 있거든요. 이거 똑같아요. y에서 시작해서 첫 번째 모음이 a이고 두 번째 모음이 y죠. 선생님, y는 자음 아니에요? 발음이 e처럼 나니까 여기서는 모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얘도 똑같아요. 얘가 y로 끝났고 a라고 하는 발음이 e. c 뭐 할 때 여기서는 뭐처럼 되지만 어쨌든 a가 첫 번째 모음이고 y가 두 번째 모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y에서 두 번째로 가면 거기에 accent가 있는 이 규칙은 95% 적용돼요. 자, 보세요. symmetry, 대칭균형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면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자신감이 올라오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얘를 막 다 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아, 금철쌤 설명하는데 그냥 쭉 보다가 나 복습도 빠른 석구로 하겠다. 끝. 두 번째 알아두세요. 힌트 드립니다. 먼저. 영어에서 trans가 들어가면 전부 다 가로질러 cross 아니면 바꾸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바꿔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거 뭘까요? 그렇죠. translate. 이거 아시는 분도 있잖아요. trans가 뭐예요? 바꿔서 그 다음에 lat. lat. 이거 우리가 lat 하면은요. 나르단 뜻이에요. 나르단 뜻의 어금들이 몇 개 있고요. 사실은 이게 원래 여기다가 ate가 결합된 건데 at가 겹치니까 그냥 이만 남겨둔 거예요. ate는 만들단 뜻입니다. 이거 만들다. make의 뜻이에요. make 아시겠죠? 아, 이거 안 예쁘다. 제가 이렇게 빼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면 조금인지 알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at로 끝나는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언어를 다른 나라 말로 바꿔서 날라준다. 그래서 통역하다, 번역하다죠. translate. 번역하다. 번역하다. 됐죠? translate. translate. 여기에 accent가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돼요. 끝. 그 다음에 transfer. 얘는 여기 accent 있어요. 뜻을 한번 가져가 볼까요?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t-r-a-n-s 있고요. 더하기 f-e-r. 얘도 나르다예요. 그러니까 영어에 나르다라는 단어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for, 그 다음에 l-a-t, left라고 하는 단어. 이거 다 나르단 뜻이에요. 뭐라고요? 나르다. carry. 나르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끝나서 얘가 for guard라는 단어도 되게 많아요. 하지만 지금은 이게 목적이 아니라서 prefer, refer, transfer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나중에 for에서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trans니까 아 여기 있던 것을 여기서 잘 일하는 이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를 다른 학교로 예를 들면 이렇게 나른다 해서 전학시키다. 전학 전출 시키다. 이런 거 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transfer. 그러니까 생각보다 저리로 날아가는 거죠. 바꿔서. 아니면 가로질러서 라고 하셔도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건 여기 학생들이 있어요. transfer 하는 거. 전학 전출 시키다. 됐죠 여러분? 아니면 바꿔서 어디 보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됐고요? 여러분 이 단어는 생각보다 쉽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 액션인데 이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trans가 있고요. 그렇죠? 더하기 그 다음에 act가 행동하다. 그 다음에 명사형 어미가 i, o, n 이렇게 붙는 거예요. 상태. 얘는 뭐라고요? 션은 상태. 얘는 뭐예요? 행동하다. 동작. 행동하다. 내려갈 것 같아서. 그래서 transaction이에요. transaction. 여기 센터에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얘는 거래란 뜻이에요. 거래나. 우리가 얘는 동사가 여기까지만 쓰면 동사에요. transact. 거래하다. 그러니까 금융 거래를 하건 무슨 거래를 하는 거 전부 다 transaction. 거래라는 뜻으로 transaction. 왜? 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바꿔서 주고 받는 행동을 하는 게 거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trans를 바꿔서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바꿔서 서로 가지고 있는 것을 바꾸는 행동을 하다. 그게 transact. 거래하다. transaction. 거래. 됐습니다. 이거는 역시 중상급의 단어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 두 단어는 너무 쉽죠. telly는 뜻을 알아두셔야 돼요. telly는 어떤 뜻이에요? far. 먼이란 뜻이에요. 멀리 있는 곳에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vision을 보여준다. telly 플러스. 여러분, vision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망이란 뜻이 있잖아요. 전망. 앞으로 이렇게 쭉 내다보는 건 vision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시력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텔레비전이라고 할 때 멀리서 이미지를 전망이나 모습을 가져온다. 그게 텔레비전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TV죠. TV. 텔레비. 그래서 telly가 멀리 있다는 뜻.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이거를 알아두는 자체가 뭐가 남아도 이거보다 최고급 단어에 해당되는 그런 소재의 SF영화들도 많죠. teleportation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멀리로 이동시킨다. port도 나르다는 뜻이 있다는 거 배웠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되셨죠. 여기까지 하면 됐고요. 그 다음에 telephone. 아까 phone 나왔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래서 재밌다는 거예요. telly하고 pho. 아니, 아까 symphony 할 때 그 phone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소리란 뜻이란 말이에요, 소리. 그래서 멀리서 소리를 들려준다. 그게 전화기죠.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죠. 왜냐하면 이것만 나와도 괜히 설레니까 내가 맞추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되게 쉽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telescope. 이거 뭘까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자, TLE가 있고요. 과학이 scope가 있어요. scope는요.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어쨌든 얘는 보단 뜻의 변형이에요. 보다. 보다. 보는 것. 멀리 있는 것을 이렇게 줌을 해가지고 볼 수 있게 해주는 거. 뭐예요? 망원경. 네. 이해 되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쉽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가 나오면 뭐든지 재미있고요. scope도 역시 지금은 얘가 주인공은 아니에요. 하지만 뭐 periscope, telescope, microscope 이런 거 다 붙이면 우리가 아는 단어들이 다 되는 거예요. 어쨌든 텔리만 알아두세요. 멀리 있는 걸 보게 해준다. 여기 accent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telephone. 얘도 다 텔레난 앞 accent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television.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accent. 됐죠? 끝. 4번. 자, 위에 거는 이 텔레스코프만 빼놓고는 다 얘는 뭐 초급에서 중급 사이고요. 텔레스코프, 망원경 정도가 중급이에요. 자, 그 다음에 adopt 할 때 ad라고 하는 접투사는요. 얘로 시작한 단어가 영어에 진짜 많아요. 그런데 이 ad는 어떤 뜻이냐면 어디어디로란 뜻이에요. 어디어디로 방향이란 뜻입니다. 아시겠죠? 방향. 어디어디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adopt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 많이 봉구하지 않아요? ad plus opt. 이게 동사가 따로 있어요. opt가.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거는 이거죠. i, o, n 붙이면 option 이라는 단어. 이렇게 쓰면은 여러분. option, option. 우리 선택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하는 쪽, 다른 거 말고. 야 이거 말고 그냥 선택할까 안 할까. 야 우리 선택을 하는 쪽으로 가자. 그래서 얘가 채택하다 에요. 채택하다. 그리고 여러 그 상황에서 아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선택했다. 그게 입양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adopt. 그러면 쌤, opt의 동사가 이 동사가 명사로 option이 됐는데 혹시 adopt도 명사형이 adoption 맞나요? 맞아요. 입양 채택. 그래서 순식간에 단어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명사형이에요. 이게 명사형. 되셨나요 여러분? 자 이것만 색깔 바꿔드릴게요. 그만큼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ad가 어느 어느 쪽으로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방향만 이야기해주는 것은 주로 뒤에 있는 말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어근에. 그 저형적인 예가 밑에 있는 거예요. 자 됐고 이거는 adopt. 여기에 센트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adjust. just가 뭐예요 여러분? 단지, 올바른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올바른. 바로. 그 다음에 올바른. 됐고요. 올바른. 그래서 얘가 just. 아 원래 있던 바로. 그 곧은 대로. 올바른 대로. 가다. 그래서 그쪽으로 조정하다는 뜻이에요. adjust. 조정하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어 자체가 굉장히 여러분이 추측 가능한 범위 내에 다 존재합니다. 되셨죠? 조정하다 라고 하는 거. adjust. 여기는 여기 엑센트가 있어요. 발음이 adjust인데 빨리 하면 adjust. 뒤바람이 잘 안 들려요. adjust. 이렇게 해도 되고. adjust. 이렇게 하셔도 돼요. 됐죠? 자. 그래서 adjust. adjust. d가 발음이 탈락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좋으니까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adjust 해요. adjust 보다는 adjust. 되셨죠? 그 다음에 addiction. 이거는요. 중급 중에서 중상급 단어인데 ad. 그 다음에 dict는 예전에도 했었죠. 얘가 말하다 는 뜻이에요. 말하다. 아시겠죠? 말하다. 자. 그 다음에 또 나왔잖아요. ion. 어? 이거 상태. 얘가 뭐라고요? 상태.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하는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다 연관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ad. 이거 잡아 가시고. 자. 그 다음에 addiction. 여기 accent 있어요.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느 어느 쪽으로 이 뒤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그랬죠. ad 같은 단어는 중간에 있는 어근의 뜻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말하는데 계속 그 말만 하는 거예요. 말하는 쪽으로 또 가서 또 그 말하고 또 막 나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이런 식으로. 그게 뭐예요? 중독이죠. 자. 그래서 얘 뭐라고요? 중독이에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얘가 addict. 우리가 중독시키다. 그래서 뭐 be addicted. 이거 다 같은 단어예요. Sean 빼면은 drug addict. 이런 식으로 이러면 중독자. addict. 중독시키다. addiction. 중독. 이런 식으로 다 되는 거니까. 벌써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니까. 그 중에 빈도 높은 거. 네. 중독이란 단어. addiction. 됐죠? 그 다음 볼까요? none 하는 것은요. 뭐 이거는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not의 뜻이에요.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됐죠 여러분? 그래서 nonsense. none plus. 네. 네. 센스가 의미.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센스가 있다 할 때. 그 센스 의미.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그. 센세이션처럼 뭐. 감각. 이렇게 할 때. 느끼다. 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죠? 알아차리는 거. 센스가 있게야. 센스하다. 그렇죠? 네. 바로 nonsense니까. 이게 의미가 있다. 이거 말도 안 돼. 의미가 not. 없는 거잖아요. nonsense. 그래서 nonsense. 여기 센스 있어요. 됐고. 허튼 소리를 얘기하죠. 허튼 소리. 자.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면 어렵지 않은 거예요. 얘도 많이 들어보셨죠? non-fiction 이라고 할 때. non-plus-fic가 만들단 뜻이 있어요. 만들단. make의 뜻이 있고. 얘도 역시 ion. tion. 끝났잖아요. t로 끝나면. t를 붙일 필요가 없으니까. ion만 붙는 거고. 얘는 fic까지 있으니까. tion 붙어서. 이건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만들다니까. fiction. 없는 것을 만들어낸 상태. 요 단어 자체가. fiction 이라는 단어가. 단어가 바로 허구란 뜻이죠. 허구. 그 다음에 여기다가 non을 붙이면은.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요게 허구란 뜻이에요. 여기까지 색깔을 같이 만들어 드릴게요. 야. 자. 여기까지 색깔을 요렇게 해드릴게요. 자. 얘가 허구가. fiction이 허구예요. 그러니까 소설이라든가 뭐. 드라마라든가 이런 거에. 허구가 많죠. 근데 다큐멘터리 같은 거 있죠. 그게 바로 non-fiction이에요. 허구가 아닌 거니까. 실화. 그래서 실화는 빨간 색깔로. 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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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이야기. 우리말로도. 실화. non-fiction. non-fiction. non-fiction 하잖아요. 요거 엑센트는. fig exist입니다. non-fiction. 이런 식으로. 됐죠. 이거는 최고급 단어예요. 자. 그래서. none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뜻의 none. 자. 그거에 변형이구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나온 거죠. 변형이고. 그 다음에 더. less. 어. 쌤. 우리 저것 할 때 그 더 맞아요. 맞아요. less가 뭐에요. 그것보다 더 적은 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얘보다 못함에도. none. 상관없어. 아니야.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겠죠. 자. 요렇게 해서. 얘를 색 좀 작게 만들어 드릴게요. 야. 위로 올라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nonetheless. 여기 센트 있어요. 얘 똑같은 단어가 never만 쓰시면 돼요. nevertheless. 그 단어는 되게 길고 어려워 보이지만. never. none. 같은 뜻이잖아요. 뭐에요. 아니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아무것도 아니다 할 때. none. none. no one의 준말. never. 이게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none. 됐죠. 이런 것들이 다. 예를 들어요. nevertheless. 그래서 여기 센트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맨 마지막까지 잘 듣고 이 단어 뜻을 알아라 해서 둘 다 엑센트가 여기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으로 이 두 단어가 중상급 단어예요. 아시겠죠. nonetheless. nevertheless. 아시겠죠. nevertheless.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dis 도 역시 얘는 not 혹은 bad의 뜻이죠. 안 좋은 이란 뜻이에요.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disease 부터 한번 가볼까요. 자 dis는 not의 뜻이고요. E A S E. 어 쌤. 이거 쉬운 이란 단어랑 비슷하네요. 그거의 명사형이에요. 쉬움. 보세요. 쉬움. 동시에 몸이 쉬우면 뭐인 거예요. 편안함이죠. 편안함. 편안함. 그래서 몸이 편안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 그래서 이즈예요. 바람이 이지가 아니고 이즈. 그 다음에 disease. 여기에 센터 있습니다. disease. 길게 발음해야 돼요. 그래서 질병이에요. 이즈.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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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ease 인데 얘가 잘 안 외워지면 disease 질병 이런식으로 외우시면 되요 같은 즈 발음이라고 생각하면서 몸이 편안하지 않은 상태 disease 질병 됐구요 자 그 다음엔 여기는 뭐 this가 반대말이구요 이게 obey가 복종하다 잖아요 이 단어가 원래 있으니까 그래서 복종하지 않은 상태 거역하다 거역하다 알겠죠 disobey 여기는 they accent 있어요 disobey 됐죠 여러분 여기에 accent 거역하다 굴복하지 않다 그러니까 어떤 내린 명령을 거부하다 거역하다 이게 바로 disobey 얘는 disease 얘는 cover 뚜껑을 덮은 거죠 근데 야 뚜껑 덮지 말고 벗겨 그런 얘기니까 이건 덥다 라고 나오니까 덥지 않은 상태라고 해서 뚜껑을 열다 해서 발견하다 여러분 여기다가 여러분이 y를 붙이면 discovery 채널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큐멘터리 채널 있잖아요 그게 발견이에요 아 y를 끝나서 명사용이 되는 케이스가 꽤 있구나 앞에서도 봤지만 discovery discovery 여기까지 하면 discover 아시겠죠 discover 여기 엑센트 있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7번 오토야 쉽죠 뭐 자동이라는 뜻이에요 자동의 자 automatic 얘는 여기 엑센트 있고요 한꺼번에 다 해볼까요 autobiography 이건 여기 엑센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autopsy 이거는 여기 엑센트 있어요 autopsy, autopsy 다 좋아요 자 오토매틱은 automatic 이렇게 발음 하시는 거 맞구요 그 다음에 auto 고하기 mat 그 다음에 ic 이렇게 되는 건데 mat가 영어에서는 move란 뜻이에요 움직이다 그래서 자동으로 움직이는 상태인 automatic 자동의 그런 뜻이에요 이 단어 자체가 자동화된 자동화된 아니면 자동의가 더 좋겠네요 그냥 automated 이런 단어가 딱 또 있으니까 자동의 automatic 됐죠 네 됐고요 automatic 그 다음에 똑같아요 얘도 auto가 뭐예요 auto plus bio 지난번에 bio 예전에 여러분 graph가 y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아 bio 이거 생명이란 뜻인데 맞아요 auto가 그 다음에 graph가 뭐예요 우리가 무슨 그래프라고 하잖아요 그래프 그래서 이게 기록하다는 뜻이 있어요 뭐라고요 그래프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니까 write 쓰다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쓰다 그래서 본인의 생명 삶에 대해서 쓴 것 biography 이렇게 하면 이게 전기에요 전기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쓴 거 얘가 전기 아시겠죠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 거죠 전기는 그런데 자기가 자기의 살아온 일생에 대해서 쓰는 거 그게 스스로란 뜻이잖아요 얘가 스스로 그래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오토는 위에 말씀드린 대로 자동의란 뜻도 있고 하나 더 추가할게요 얘가 뭐라고요 스스로란 뜻이 있다는 거 혼자서 이게 일본으로 가는 게 더 좋겠네요 얘를 빼고 스스로를 먼저 아시죠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돌아가는 거니까 자기가 자동의 됐고요 그 다음에 autobiography 혼자서 인생에 대해서 쓴 것 그래서 바로 얘가 자서전 됐죠 autobiography 얘까지 하면 중상급이에요 얘가 최고급 단어예요 autopsy가 얘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지만 이런 단어까지도 다 외울 수가 있더라 그게 포인트에요 여러분 자 스스로 직접 스스로 이게 원래 op가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sy가 붙은 거예요 그러면 나누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op가 들어가면 전부 다 보단 뜻이에요 얘는 보다 뭐라고요 보다 그래서 이 op란 단어를 알면 나중에 여러분이 안과의사 ophthalmologist, optometrist, 무슨 뭐 광학상 그러니까 안경 맞추고 하면 눈 재주고 하시는 분 전문가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전부 다 이 단어가 보다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스스로를 자신 여기서 자신이라고 해줄게요 스스로 이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 아 그 사람의 딴 곳이 아니라 몸을 안쪽을 들여다본다 해서 부검이에요 부검 이건 진짜 최고급 단어죠 그런데 CSI 같은 기드나 이런데를 보면 이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은 얘는 최고급으로 가시려면 이런 걸 하셔야 돼요 autopsy 여기에 센터 있습니다 자 8번 PER 이 단어는 통해서 라는 뜻이에요 through 통해서 됐죠? 그래서 얘부터 가볼까요 PERCIEVE PERCIEVE 더하기 CIV 얘가 잡단 뜻이 있어요 얘가 잡다 뭐라고요? 잡다 그래서 CIEVE를 알면 오늘 이게 주인공은 아니에요 CIEVE를 알면 RECEIVE 받다 다시 잡는 거니까 RECEIVE PERCIEVE 다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PER가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는데 내가 쭉 보니까 여기부터 저기까지 다 통해서 이 사람을 쫙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지하다 사물을 인지하다 아시겠죠? 인식하고 인지하는 거 저기 있네 여기도 있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통해서 그렇게 잡는 거죠 내 감각으로 그래서 인지하다 PERCIEVE 이거 중에서 중상급 단어예요 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핵심은 PER를 알고 계셔야 돼요 아 통해서 잡다는 뜻이구나 끝 자 그 다음에 통해서 네 잘 보세요 PER PLUS MIT MIT MIS 이런 거 들어가면 전부 다 보내다는 뜻이에요 보내다 그래서 PERMIT 이건 여기 엑센트 있어요 믿고 해드렸나요 제가? PERCIEVE 여기 엑센트 있습니다 PERCIEVE 됐죠? 네 요거는 PERMIT 여기 엑센트 있어요 여러분 복습하실 때 이거 반드시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기 엑센트 있어요 그래서 PERMIT은요 이게 마가 두었다가 통과를 해서 통해서 보내준다 여기서 더는 못 갑니다 이게 아니고 할 수 있어요 라고 허락하다 그래서 얘가 허락하다 허락 허가하다 허가사다가 아니고요 자 그래서 허락 허가하다 PERMIT 이런 식으로 SSION 끝나는 거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PER 하는 것이 통해서 됐고요 FORM이 뭐예요 형태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바뀌지 않고 통해서 형태를 갖추고 내가 이걸 완성해 내는 거죠 자 그래서 PERFORM 수행하다 어떤 일을 해내는 거예요 수행하다 연주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전부 다 PERFORM이라고 하죠 어떤 일을 완수하는 거 수행하는 거 연주하는 거 그래서 어떤 형태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쭉 통해서 가져간다 됐죠 여러분? 그래서 얘는 PERFORM 여기 엑센트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PERFORM PERMIT PERFORM PERFORM 하잖아요 이거 혐경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게 재밌고 싶고 머릿속에 오래 남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나는 오늘 폰만 몇 번 나와요 여러분 마이크로 플러스 폰 됐죠 이거 소리란 뜻이니까 그러면은 작은 소리까지 다 잡아서 해주는 거 그게 마이크죠 마이크가 마이크로 폰에 요렇게 해서 줄임말이죠 근데 요렇게 해서 마이크로 폰 정식용어로 마이크로 폰 됐죠 이게 작은 이란 뜻인 거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아 아까 바이오 나왔었는데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재밌다는 거에요 마이크로 더하기 바이오 더하기 알러지 그쵸 알러지 로지가 들어가면 전부 다 네 이게 그 랭귀지 내지는 그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 학문 언어 됐죠 네 그래서 언어가 언어에서 출발한 게 학문이니까 됐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살짝 위로 올려볼까요 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마이크로가 작단 뜻이고 그쵸 네 마이크로가 작단 뜻이에요 네 바이오니까 아 이게 바이오가 생명체고요 바이올러지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이올러지가 이게 우리가 아는 그저 저기 있죠 화학이 있고 생물학이 있으면 얘가 생물학인 거에요 생물학 작은 생물학이 미생물학이죠 미생물학 이거는 뭐 최고급 단어예요 미생 미생물학 네 여러분 조금 이게 타이핑에 실수가 나더라도 요거 그러면서 기억이 더 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이크로가 들어가면 이거 말고도요 최고급 단어 중에서 마이크로바이옴 이게 미생물이에요 미생물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마이크로 다음에 바이오가 왔구나 네 그래서 이 미생물 덕분에 우리가 이 장 속에 유익균인가 유해균과 이런 두 가지가 비율이 75 대 15로 맞을 때에 가장 건강하다고 하잖아요 장내세균의 비율이 그런 것들 전부 다 마이크로바이옴 이라고 하죠 미생물 이 정도는 최고급 단어가 되겠습니다 부담 되시면 안 하셔도 되지만 지금은 초급하는 단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중고급까지 잡아가세요 마지막 자 매크로 매크로가 반대말이에요 아까 마이크로가 작은이란 미세한이란 뜻이죠 얘는 큰이란 뜻이에요 거대한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최고급 단어인데 이게 마이크로 더하기 에커노믹스 에커노믹스 됐죠 이게 경제학이잖아요 이거 경제학이니까 마이크로 에커노믹스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거시경제 커다랗게 보는 거예요 거시경제 쉽게 얘기하면 뭐 달러가 오르면 어떤 영향을 주니 원자재값이 오르면 어떤 영향을 세게 주니 그래서 구체적으로 파고드는 게 마이크로 에커노믹스예요 그거는 미시경제 금방 나온 거를 쓰시면 돼요 마이크로 그 다음에 에커노믹스 쓰면은 얘는 미시경제예요 그래서 얘는 뭐냐 하면 어느 회사의 주가가 왜 올랐니 왜 떨어졌니 그거를 아주 세부적인 걸 보면 미시경제인 거고 전체 지구상으로 봐서 확대해서 돌아가는 전체 이야기를 보면 바로 이 매크로 같은 단어 그래서 이게 바로 어떤 뜻이더라 맞습니다 커다란 이란 뜻이라는 것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아주 쉬워집니다 매크로 그래서 한꺼번에 어떤 동작을 많이 돌리 자동으로 막 돌아가게 한다 매크로라고 하잖아요 한꺼번에 막 돌아가게 만드는 거 마이크로는 뭐다? 작다 라는 뜻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단어 남았습니다 이제 얘도 최고급 단어인데 여러분 매크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더하기 코스미 여러분 코즌까지 같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꽃 그게 원래 정확한 말은 카즈모스에요 카즈모스 그래서 원래 우주를 닮아서 우주처럼 생긴 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안을 보고 쭉쭉쭉 뻗어나가잖아요 그래서 카즈모스 카즈모스가 이게 우주란 뜻이에요 우주 물론 꽃 이름이기도 합니다 카즈모스 플라워 그래서 우주랑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보통 뒤에 플라워라는 말을 붙여요 카즈모스 플라워 자 나온 김에 이것도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거에요 카즈모스 플라워 얘가 네 바로 코스모스 꽃이에요 자 코스모스 꽃인데 얘는 우주란 뜻입니다 그래서 대우주란 뜻이에요 대우주 쌤 이게 뭐 이렇게 어려워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매크로랑 마이크로만 확인하시면 돼요 대우주 뜻은 뭐냐면 소우주가 있고 대우주가 있는데 나뭇잎 하나를 들어가서 그 내용을 가만히 세포해 구조를 보면 전체 우주가 생긴 것과 비슷하더라 그걸 프랙탈 구조라고 하는데 어쨌든 포인트는 신기하지 않나요? 인간의 혈관이 배치된 것과 사람들이 사는 촌락의 모습과 그 다음에 나무가지가 뻗어가는 모습이 행성들이 펼쳐져 가는 모습과 거의 비슷하더라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밝혀진 과학적 이론이잖아요 프랙탈 프랙탈 구조라고 해서 그게 매크로코즘 전체 우주로 볼 수도 있고 작은 우주로 볼 수도 있더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시간이 너무 가서 여러분 어쨌든 코스모스는 발음이 Cosmos Cosmos 이렇게 되더라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 자 매크로 매크로 까지 끝 자 하다보니까 시간 많이 갔습니다 다음 접두사의 뜻은 심 트랜스 트랜스 텔리 에드 넌 디스 아토 아토 퍼 마이크로 매크로 자 뜻 다시 한번 함께 함께 가로질러 바꿔서 멀리 어느 어느 쪽으로 아닌 디스는 아닌 나쁜 그 다음에 아로 스스로 통해서 작은 커다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영어 뼈대는 61코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근철TV 채널에서 하시고요 중고급 도약은 마법 채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판판한 영어 인생 알평 문총이 제일 이거는 중급 정도 밖에 중급 바로 전에서 다 끝내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단어가 정말 중요하더라 그래서 발음 완전 가장 중요한 것들 모치필총 반대말 다이어 그 다음에 알평 문총 선별된 코스로 여러분 연도와 상관없이 60일 동안 도전하시면 인생이 바뀌세요 최중요 영당어 접수사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니까 배속 1.5배속으로 여러분 화면을 누르시면 거기에 톱니바퀴가 보여요 그 톱니바퀴를 누르시면 거기에서 배속을 조정하실 수 있어요 자 다음 시간 뵙게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See you next time Bye